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신년 인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든 크든 참 그렇게 고마울 데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신년에 무슨 종교재판 얘기를 하는냐 신년부터 신경제사계 종교재판 얘기라고 앉아있다는 말이야 근데 중세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중세를 좀 알아야지 이제 근대도 알고 근대를 알아야 현대를 아는 건데 중구난방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탓을 하고 싶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갑자기 이슈화 되는 바람에 준비했던 게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아휴 이렇게 갈 바에 어차피 뭐 인터넷은 디지털적으로 접촉하니까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뭐 목차를 따지고 순서를 따질 필요 있느냐 싶었습니다 역사이기도 하다가 시사이기도 하다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지식이란 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합쳐지는 거는 이제 뭐 청취자들 머릿속에서 멀어지는 거지 뭐 내가 막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간에 중세 이야기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이제 뭐 경제라든가 중세 사람들은 우리만큼 어떻게 살았나 뭐 또 중세 때 정치는 어땠나 뭐 주로 이제 생활사 얘기하겠죠 정치 같은 건 재미없잖아요 또 중세 사람들은 행복했나 우리보다 더 행복했나 진짜 행복했죠 중세 사람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중세에 관해서 종교재판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중세 종교재판 그러면 말이에요 이 근대 교과 같은 거 특히 이제 서양 교과서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매일 뭐 손가락을 자르고 막 막 쇠부치를 뛰고 그러는 것만 나와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중세 종교재판 때 그 스페인 코르더바에서 그 저기 종교재판 스페인 종교재판 벌어졌을 때 거의 유일하게 서구 역사에서 유일하게 못된 짓을 한 놈이 바로 이 루체로라고 하는 종교재판관이었는데 아주 극악했죠 107명인가를 자기 재판관 시절에 처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처형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온통 그냥 그냥 자기 이익 연관에서 돈 뒤로 돈 받고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을 갖다가 악마가 만든 괴물이라고 그랬다고 이 사람은 종교재판관이 아니라 악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귀족들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감옥에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가서 이 사람이 감금해놓은 순수한 신자들 다 풀어주고 그리고 교황한테 청원을 올려갖고 이 사람을 재판에 올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종교재판관이 재판에 올라가야 했었을 만큼 이 법의실은 엄정했어요 근데 이 루체로 이 사람은 몰랐지 왜냐면 초반부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잔다르크 재판관도 결국 해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임당한 재판관 봤어요? 현대사회? 없잖아요 중세보다 못한 거야 현대 현대 재판 체계라고 하는 게요 지들 멋대로입니다 진짜로 견제기관도 없고 말이에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예외적인 사항을 갖다가 마치 중세의 아주 일반적으로 매일 그냥 종교재판에 벌벌 떨었던 것처럼 막 뻥을 치고 있는 게 근대 민주공화국의 고과서입니다 걔네들은 민주공화주의자들은 말이에요 중세를 악마화시켜야지만이 자기네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시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국가단체예요 테러리스트라고 특히 중세는 말이에요 자기 신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영혼을 앗아가는 악마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당시 시대를 알아야죠 그 당시 신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310년부터 1320년 남프랑스의 카타리그 이단이 있었어요 완전한 이단이었거든요 교황청에 봤을 때는 자기네가 봤을 때는 저는 카타리파의 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카톨릭이 봤을 때는 이단은 이단이죠 그래서 카타리파 집성천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623명을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하는데 그 기소 비율이 조산 비율의 78.5%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이 많았죠 그런데 정작 사형을 시킨 경우가 6.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설득하고 개종 의사를 받고 도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풀려나고 그랬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저기 뭐 호지민이 베트민인 호지민이 베트남 쳐들어가서 악덕 친미지주하고 자본가를 찾아내서 인민재판에서 처형한 비율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실은 내가 한국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요 한국은 무지막제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비교하면 거짜부서 없는 사태가 정말 거짜부서 없을 것 같아서 베트남을 이용을 했는데 이단 처형 비율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국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단은 아주 명백한 간첩을 100명을 잡았는데 기소한 게 78.5%인데 그중에 처형한 비율이 6.7%라고 그리고 1317년부터 1789년까지 프랑스 전체 종교재판 470년 동안 38명밖에 처형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 기간 동안에 신교도와 구교도가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이런 거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지 교황청이나 대주교가 끼어들어서 재판한 정확한 정식의 종교재판이 아니잖아요 그 엉터리 재판 중에 하나가 잔다르크 재판이고요 그 엉터리 라고 하더라도요 470년 동안 38명밖에 처형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그중에 12명은 또 이중범죄로 처벌받았다고 강간, 살인, 절도 이런 게 합쳐져서 이 단으로 처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종교가요 서구에서는 종교가 정치적 이념이었잖아요 그러면 근대하고 현대 들어서는요 정치 이념 자체가 하나 이데올로기로 자기 이념에 안 맞으면 죽였잖아 그러니까 중세만도 훨씬 못한 거예요 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그 스페인 재판이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스페인 재판이 유명하다는데 그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 스페인 재판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20년 지났나 15년 지났나 그때 스페인에 살고 있던 이슬람 국가를 멸망시켰잖아요 스페인 가톨릭이 그래서 이단을 잡아내야 했단 말이에요 국가를 다시 성립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지방정부 쪽에 들어가 있었던 유대교도라든가 이슬람 교도가 무지막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개종을 강요하고 찾아내야 했다고 그래서 스페인 재판에 들어갔던 거예요 스페인 재판에서 국가 성립 시작서부터 한 40년 지나갖고 스페인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단이 총 2천 명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형된 경우는 거의 밝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했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언도받자마자 죽여버리는 거 그게 이제 종교 전쟁 때 그랬어요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가톨릭도 1650년에 반종교개혁 본격적인 정책을 벌이잖아요 그때 그냥 서로 간에 무지막지하게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도가 엄청나게 자라나던 독일 스위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위그노도 그렇고요 딴 나라 쭉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죽었나 별로 안 죽었어요 그 종교 전쟁 때라 하더라도 특히나 가톨릭이 안정되어 있었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없어요 거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또 이단이 아니라도 마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1600년대 전후에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엉터리 엉터리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교 재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종교 전쟁 그때 종교 재판도 아니었고 이단 재판도 아니었고 마녀 사냥하던 시절에 6만 명이 유럽에서 6만 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2만 5천 명이 독일에서 죽었고 1만 명이 스위스에서 죽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 개신교가 아주 지배적인 곳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톨릭 소공국도 개신교를 죽였고 개신교 소공국도 가톨릭을 죽였고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누가 더 많이 죽였느냐 막 싸움을 경쟁한다고 하면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그렇죠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 이거는 종교 재판 아닙니다 신구교 충돌은 전쟁이지 이게 어떻게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섞으면 안 돼요 종교 재판과 그걸 막 섞으면 안 됩니다 종교 재판서는 철저하게 절차를 지켰고 피고에 대한 배려와 용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주로 맡은 도미니크 수도회는 참과 거짓을 가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중세는 노동력이 풍부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민중 개개인은 말이에요 노동력의 원천이고 세금의 원천이고 또 가톨릭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 재판서가 그럼 노동력하고 공동체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판서가 이단이라고 고소된 사람하고 피의자가 그 관계가 서로 원한 관계라든가 이익관계에 있으면 재판서 자체적으로 기소없음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는 고발한 사람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단 재판은 꼭 고발이 있어야 조사에 들어갑니다 절대 재판관이나 신부나 수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증거도 고발한 사람이 꼭 가져와야 했고 조사관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중인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고발자가 처벌을 받았어요 고발자가 피의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다고 무고죄로 이 무고죄도 지금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대법이잖아요 중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 몰래 숨어서 유대교 의식 치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대인한테도 아주 공정하게 법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중세는 말이에요 고문이 적법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체벌은 말이에요 적법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채찍질처럼 예수의 고통을 맛보라는 거지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종교 재판의 고문은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첫 번째가 설득이고요 두 번째가 증거제시고요 세 번째가 자백유도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감금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고문을 하게 되는 건데 고문도 채찍질 이상의 그렇게 대단한 게 없었어요 고문 기구는 보여주죠 무서우라고 자백하라고 하지만 고문 도구를 직접 사용한 경우는 그 많은 중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말 안 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왕도 채찍을 맞았다고요 영국의 헨리 이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신부들한테 모여서 채찍을 엄청 맞았다고 왕인데도 프랑스의 루이 구세는 아예 스스로 신부들을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채찍을 때리라고 그랬다고 자기한테 이게 채찍으로 맞는 게 참회라고 하는 참회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에요 그게 그런데 죄수는 남이 때리는 거잖아요 때리라 때려달라고 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자백이라든가 설득 회개하라 투옥 이 최후의 단계가 바로 고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재판소가 그렇게 엄정하고 되게 따뜻했죠 배려가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을 다 회개하라고 해서 보내줬지 무슨 뭘 찌르고 이러는 거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종교재판소장의 면모를 말해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베네틱스 16세를 찾으면 됩니다 베네틱스 16세가 종교재판소장이잖아요 프레펙트 SCDF라고요 조셉 라팅거 나중에 베네틱스 16세가 되잖아요 이게 바티칸2 제3대 종교재판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청 성경신앙위원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종교재판소장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나 보자고요 그 당시 타임즈가 얘기하기를 조셉 라팅거 위원장은 실제 사실도 없지 않고 거침없이 조사에 들어가서 사실을 밝혀내렸다 진실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라팅거는 종교재판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교황청의 종교재판소장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다른 추기경과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철도 철이 있다고 그래서 바티칸이 금융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라고 그러잖아 자기 왼팔 오른팔을 자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티칸은행이 1942년 설립되면서부터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크로아티아 반공정부 국유재산도 횡령하고 말이야 또 뭐야 스위스은행 횡령자금도 관리해줬다고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또 중요한 건 마피아 자금을 세탁을 해줬잖아요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미셸 신도나 그 모두 다 재검토하고 재심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금융정부라고 FBI를 하나 세워요 AIF라고 하고 2010년에 세워서 바티칸 내에서 벌어지는 그 더러운 돈세탁 다 조사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JP모건 연간 2300만 유로 세탁이 적발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고 그래서 바티칸은행장도 사임시켜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재판소장의 면모입니다 자기 팔다리를 자를 정도로 강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엔과 다국적 기업들이 버리고 있는 엉망진창의 논리들을 차근차근 반박해왔잖아요 교황이 되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걸 상대주의라고 하고 자유라고 이름을 싹 붙여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감옥을 만들어 놨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오히려 절대적이라고 상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로 한다 전체주의를 철두철메하게 비판했어요 베네디시믹 수세가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지금처럼 밀려드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동성애 문제도 비판을 했어요 동성애의 성애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덕을 향해 움직이는 울퉁불퉁한 불명확한 경향의 문제인데 이게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동성간에 만드는 사이비가정이라고 얘기했다고 질서 없는 자유의 표현이고 아예 애기를 낳지 말라는 거다 이러면서 동성애라고 하는 운동의 LGBT의 다국적 기업이 이끌고 있는 LGBT를 비판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알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의 성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동성애를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전체주의 마케팅을 비판했던 겁니다 많았어요 유엔하고 나터가 벌이고 있는 이 세계정부 프로젝트에 반대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 이 세계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놈들이 베네틱 16세를 가만히 냅둬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욕을 했죠 막 욕을 했다 했으면 히틀러였어 히틀러 밑에서 유겐트를 했다는 둥 알고 봤더니 교황도 동성애 아니었나 하는 둥 이런 개소리를 수도 없이 해댔습니다 베네틱 16세가 지난 300년 동안 맞는 소리예요 지난 300년 동안 이렇게 세계정부에 대해서 저항한 적은 없었단 말이야 가톨릭 좌파는 베네틱 16세가 아직도 교황인 것을 인정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고요 가톨릭 좌파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여기저기서 예수회라고 들어보셨죠? 예수회라고 크게 지칭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는 예수회 브리메이센 가톨릭 좌파 프로파간다 누구의 또 좌파 추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회 예수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네틱 16세가 소아성에 신부 수사할 때 국가검찰을 개입시켰고 협박했고 국제재판도 걸었고요 은행 부조리 수사할 때 은행을 바티칸 은행을 정지시켜버렸죠 또 바티칸 자살 못 수사한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종교재판소장 출신 바티칸2 바티칸2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티칸2의 제3대 종교재판소장 출신 교황이 사임을 할 정도의 부정, 부패에 찌들어버린 이 세계입니다 교황청에 그래도 베네틱 16세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게 참 저한테는 희망이에요 다음에는 약속드린 대로 예수의 문제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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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